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여기 이거 타고 있어요 넷 넷 넷 지금 전망대 가는 곳이야? 전망대 가는 곳 저쪽 짓자 놀이터 가고싶다 저기 놀이터가 있었는데 치맥쳤네 완전 시끄러워 황희다 오 전망대다 사람 좋지 엄청 높아 저기 시티가 다 보여 대박이다 이거 사진 찍어야 돼 입으로 다시 안돼 아이스크림 인정 미수박바랑 조스바랑 차 소리 너무 커서 우리말 다 안들린거 같은데 들어보자 자 다 샀습니다 가자 빨리 가시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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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프티 아이스크림 뭐지? 동망대로 향하는 중 우와 더 가야돼 미친 가자 끝도 없는 아 컸다 우와 정상이다 미치겠네 우와 여기 이리와 여기 이리와 오 저런 저장 와 미쳤다 야 미쳤다 여러분들 찍고있어 와 미쳤다 와 짱이다 와 풍경이야 우와 그림 미쳤다 나 저거 좀 그림 같지 않냐 여러분들 오늘 영상은 명작일거 같습니다 아빠 이거 명작인데 나 캡처 많이 함 미쳤다 줘봐 나 오빠랑 자연이랑 찍어줄게 레알? 오빠랑 자연이랑 찍어줄게 어헝 찍을때 아니? 아니지 이렇게 하고있어 그 카메라 내놔보세요 야 와 진짜 명작이다 네 구독해주세요 나 할머니폰으로 구독해놔 아니 지금 우정해 엄청 높아요 지금 이 캠 영상 동영상 와 이거 폰 떨어뜨릴거 같다 인정 명작이다 자 여러분들 저거 보이시나요 저거 저기 중간에 약간 회색 배 같은거 런닝맨이 왔다는 전설적인 배 매점 카페 오픈 응 그래 아 이제 뭐 찍을게 없는데 인사 어떡하지 여기서 찍어라 한번 응 콕과 너구리 너를 구하리 너구리 진짜 광고에서도 이렇게 나왔어 너를 구하리 진라면 진라면 졌다 야 저거 운동선수리도 저거 먹으면 진다 진짜 레알 컴만 컴만 아 컴만 한개 안 돼 한개 맞지 말고 많이 예 저는 6개장 초청 야 2층 가자 2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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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데 기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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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고싱 녹화 녹화하고 있어 위에서 목소 위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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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미끄러지면 죽는거 아니니 아 레알 인정 아 아 점점 허리가 굽어지면 듯한 아 기분 탓 오 정상 정상이란다 뭐 소리냐 오 그림이다 와 그림이다 와 그림이다 와 헬기로 찍은거 우리 요한자 누뱅이 보라고 먹고 콜라파먹고 여기 줬어 그러니까 제대로 먹어보자 티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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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세요 티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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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85 아실지 모르겠지만 닉네임 에이비 아 지렸다 가자 어디 가님? 시원하다 잠깐만요 여러분들 이거 뭐 같아 보이세요? 소가 먹는 풀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좀 황금덩어리인데 진짜 아네 황금덩어리 같지 않나 근데 제가 실제로 볼 때는 이게 약간 황금덩어리 같죠? 실제로 볼 때는 그냥 엄청 연한 노란색입니다 황금덩어리 같다 이거 진짜다 은정 오 새다 오 새 오 새쪽에 앉았다 지들기 아님?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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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로 가보자 오빠 야 윤석아 살살살 살살 으아아아아 아 인계특보 안 내고 갔는데 다가갈 때 항상 살아가야 이거 인공강인 것 같은데 인공 내가 생각했거든 새가 날라오지는 모르겠어요 오우 판타스틱 베이베 뭐죠 갑자기? 뽀뽀 아니야? 뽀뽀 아니야? 한 눈을 우리 탁까랑 한 눈을 우리 탁까랑 자 여기 벚꽃같은 꽃이 엄청 많은 것 같은데 땅이 떨어지고 소음이 들어있습니다 솜같아요 자 벚꽃 어 밭 와 여러분들 존나 이쁜 꽃 주웠어 내가 좀 이쁘지 않냐 이걸로 입으면 된다 자 꽃 꽃 자 제가 이제 전동 아 잠깐만요 잠깐만 이걸로 바로 나갑니다 자 일단 무슨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여기 전동킥 보러 갔는데 제가 찍어드릴게요 얘가 이제 오우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찍어주세요 갑니다 갑니다 뭐지 왜 갑자기 큰 한적 하냐 여행만 큰 데 손가락 좀 보세요 아빠 어? 아 어 기몸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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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디 말트로 안트로 우와 모카다 모카 꽃 선물은 어떤가요? 꽃을 채집했대 불가사리 같은 걸 발견했습니다 딱 눈에 보이냐? 불가사리 같지 않냐? 여기 꽃 같아 꽃 꽃 꽃 seg 학교 공축 여기 미로 같은 곳 이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찍을까צ 자자죠? 과 좋아요? 학교 강아 응